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여의도 청년정치로 끊어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몸은 좀 다 낫죠? 네.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워낙 유행이라 다른 분들이 걱정이죠. 글쎄요. 은근히 유행을 쫓아가더라고요. 그런지요. 그런지 몰랐는데. 트렌디합니다. 아주 트렌디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코로나 걸렸었어요. 자.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은 존중하지만 공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공감하세요? 저는 그냥 딱 앞에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존중한다.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데 사실 이때가 2017년도에 드루킹으로 킹크랩도였을 때 생각해보면요. 그런데 이때 제 기억으로 탄핵 이후로 치러지는 대선이었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거의 근접하게 따라잡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4월 달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댓글에 안초딩, 엔비아바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밀려왔거든요. 그러면서 한 달 후에 선거의 판세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이건 굉장히 엄중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으로 통치 행위로서 어떤 국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존중한다까지만 나오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박성민 최호 의원. 저는 이번에 여야 갈등이 아니라 여여 갈등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두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정면충돌한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냥 딱 이 표현이 생각났어요. 개와 늑대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게 프랑스의 소점인데. 슬프레하게 해가 질 때 저게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그 속담이 바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기서 걸어오는 게 나를 어떻게 보면 물어뜯을 수도 있는 늑대인지 아니면 내가 키우는 개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저는 이번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는 시간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 끝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었던 거죠. 그동안은.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회복도 됐다가 다시 갈등도 맞았다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둘이 부딪히는 걸 보면서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권력교체의 신호탄을 쏜 거라고 봤고요. 이 둘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반박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이 둘은 결국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입니다. 비유가 강도 나오고 늑대게. 좋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검사 출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드루킹 사건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복권을 시켜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언제 복권시켜줘도 문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이 아니면 다음번 이번 성탄절로 넘어가고 아니면 그다음에 3.1절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성탄절 복권으로 올라갔다면 그때쯤 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심판결이 나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명심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때 왜 하필 이때 복권시켰냐 얘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3.1절에 했으면 이거 지방선거 1년 앞두고 왜 지금 했냐. 언제 해도 얘기는 나왔었기 때문에 타이밍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박성민 최고 얘기했던 여여가 있던 게 시작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길으로는 이상 나가지 않는다. 여기서 그냥 덮는다. 여기서 끝이다. 그냥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면 심사위원장을 할 때 이때도 굉장히 극도로 보수적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반응은 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거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좀 절제된 반응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천아람 의원 개혁신당에 오늘 아침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친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윤이 아주 표현력이 참.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냥 제가 인터뷰 내용도 좀 쭉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리고 사실상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보면 돌려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갈등을 보면서 뭐 굳이 이제 떨떨을 말 이유는 없잖아요. 반가워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이 사실상 뿌리는 친문이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여권에서 음모론으로 나오고 있는 이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뭐 일부 친문 인사들과 어떤 정치적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그거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번 사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정농단 세력들을 풀어주기 위한 김경수 지사 끼어 팔기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같이 풀려난 사람들 보면 뭐 과거에 본인이 수사했고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수사했고 유죄 판결까지 끌어냈던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사실상 이번에 다 사면시켜줬거든요. 그 비판을 피하고자 김경수라는 정치적인 방패마기를 내세웠을 뿐이지 뭐 어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아주 정치적인 어떤 우호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개혁신당 의원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여권 전체를 좀 비판하기 위한 직설적이고 굉장히 좀 수위 높은 표현을 일부러 사용했다. 사실상 대통령을 조롱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의하세요? 개혁신당의 앞으로 정당으로서의 어떤 지조율 상승과 정당으로서의 가치 정치적 생명력 연장은 어차피 민주당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여 갈등 안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돌파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당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박채구 얘기한 것처럼 이게 김경수 지사 국정농단 세력 복권의 끼어팔기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조윤선 전 수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조윤선 수석이 다시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 누구라도 전부 다 다시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등가의 원칙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일각에서의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면됐으니까 지난번에 사면됐다가 같이 복권되지 않은 케이스로 또 원우철 전 대표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맞춘 게 아닐까. 이거는 복권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김경수 전 지사 나오면 와, 이거 이제 좀 어떻게 권력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시죠 아직까지는 이제 곧 다시 대표가 되시겠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중심 체제 이재명 전 대표 중심 체제는 상수예요. 저는 당분간 이 권력 구도가 어떻게 좀 개편이 되거나 얼른 어떤 권력 구조 간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일은 당분간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 국면을 지켜보고 있지만 당원들의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고 있고 심지어 직전 선거에서 이겼고 그 선거를 이기도로 이끌었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외부적인 요인도 없고 내부적인 요인도 없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가 설령 복권이 되셨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의 중심 체제를 바꿀 만한 어떤 계기는 지금으로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런 거죠. 이게 이재명 대표의 중심 체제는 상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변수예요. 변수인데 그런데 그 변수가 어떤 권력 구조의 개편을 가져올 거라는 확실성을 가진 변수는 아니라 그 가능성,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따져보는 과정인데 지금으로서는 이 상수의 구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특별한 변화가 당분간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변수. 갑자기 그 드라마 돌풍이 생각나요. 아, 그러네요. 정치는 산수가 아니라 수학이고 때로는 미지수도 있다. 아, 이거 아주 굉장한 훌륭한 대사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당 바깥에서, 민주당 바깥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이 등장하고 굉장히 반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나 이런 쪽에는요. 어떻게 보세요? 당 바깥을 통해서 또 이게 어떻게 될까요? 김경수의 리더십과 이재명의 리더십은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완전 다르지 않나요? 이재명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아니면 죽음이다 하는 리더십인데 김경수의 리더십은 노무현 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어떤 서번트 리더십이자 등장 효과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결집 효과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나타났네. 우리 노무현과 함께했던 사람들, 문재인과 함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결집의 계기가 되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환영하고, 민주당 의원들 환영하고 있지만 진짜 친문이라 불리던 그 현역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반응, 내심 이걸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여태까지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서 대안재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입국하고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래도 뭔가의 결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동의 시작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잠깐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현희 의원이 오늘 방통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살인자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국민권익위의 고위 공무원이 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준왕이다라는 입장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막 이래요. 이게 근데 조금 너무 단어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전현희 의원께서 전에 권익위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아끼던 직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당에서는 이 사안 자체가 커지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다 보니까 좀 방어전을 펼쳐가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치적 타살이다, 권력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권익위에서 최근에 담당하셨던 직원이 처리했던 업무들이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거나 종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여사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직원의 심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이 정치적으로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 몰아가기가 정말 극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먼저 저도 정말 애도를 표하고 이분이 이 사건만 담당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도 담당했습니다. 권익위는 도덕적 판단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법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적 판단을 하는 곳에 있어서 판단할 게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서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그 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로 어떤 중압감과 압박을 받았다면 이분이 그 의사를 표현할 때 그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떤 의견을 냈는지 검토해보면 날 건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어요. 반대를 내거나 했던 부분도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생명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붙인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이분의 죽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최상병의 죽음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 해수부 공무원 바다 위에서 피격대고 불태해졌던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호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 정말로 자기 업무 이렇게 추진하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도박비 때문에 그랬다 하던 그런 악랄한 짓을 지금 다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 그냥 정말 제발 좀 뒤로 하고 사건의 그냥 실체적 규명과 그리고 이분에 대한 애도만 전하는 것이 전임 권익위원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국회에서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아무 근거 없이 누구를 향해서 대통령과 그 부부를 향해서 살인자다라고 외치는 행위는 저는 국회의원 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권익위에서 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의혹 그것을 종결했던 방식 자체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제부를 주기 위한 일종의 끼어맞추기식 종결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대다수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권익위 발표를 보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신고를 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 대통령과 그 영부인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끝을 냈단 말이에요. 권익위 차원에서 판단하기 힘들었으면 보통 수사 의뢰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 권익위 차원에서 자체 종결을 굉장히 급박하게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압박과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담당자의 심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의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일을 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정치 쟁점화 시킨다라고 민주당을 비난하지 말고 본인들도 정말 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같이 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자라고 여당이 저는 입장을 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돌아가신 분에 있어서의 정말 고인에 대한 최대한 예의를 우리가 또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시간이 거짓나 되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게 지금 오늘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하시죠. 저는 이게 결국에 핵심 증인들이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명한다거나 했을 때 청문회를 열기만 하면 핵심 증인들은 다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어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실 권력형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이런 부분들까지도 따져 모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불출석하고 청문회를 계속 맹탕으로 만드는 원인 제공자들은 저는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냥 탄핵하십시오. 원래 그냥 탄핵한다고 하다가 국민 여론이 보기 안 좋고 비난이 이렇게 오니까 이거 일단 청문조사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냥 탄핵하십시오. 그냥 탄핵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 다 중단시키고 한번 헌지에서 재판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도 기각되고 각화된다면 민주당 책임지겠다고 선언하고 탄핵하시면 됩니다. 요새 국회에는 참 청문회도 자주 열리긴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생정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